정훈이 형, 왜 안 나오세요? 정훈이 형 나와요, 빨리! 형! 아, 기다려봐! 기다려봐! 저 형, 뭐야? 형, 벌금 왜 이래? 저 형 많이 보냈어, 진짜. 저는... 저는 양의 지침을 선택하겠습니다. 저는 양의 지침을 선택하겠습니다. 믿음은 별로 안 가나. 아, 그 믿음보다는 일단 내가 먼저 배신을 때리면 참 후진이 형이 되잖아요. 후진이 형이 되기는 싫은데. 누군가가 없을 거예요. 이런만큼만 한 번. 이게 만약에 배신자가 나왔다면 언제 기억을 안 했어. 다시는 누구 하나 잘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. 아니, 야, 이 지침을 한 번. 지옥에 가보겠습니다.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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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. 어? 우리 세영. 힘드셨어. 믿어본다. 힘드셨어. 아! 누가 그랬어, 물어봤어. 믿어본다. 믿어본다. 믿어. 첫 번째는요? 믿으라고. 아... 믿는다. 김선호 씨, 들어올게요. 김선호! 저런 거 아니에요? 김선호! 눈 다 마주치고 가. 참... 참... 아, 저거 미소가 나 믿음이 안 간다니까? 김선호, 우리 형제다. 믿지 마. 난 한 번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. 아, 이렇게... 야, 이래놓고 진짜... 저 형... 아, 나... 나 진짜 한글 같은 사람이야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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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오세요? 아, 그럼요. 저는... 너무 학교예요. 너무 학교예요. 김선호 씨? 왜 웃어요? 김선호 씨 형제들과 함께 야외 지침을 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시계 지침을 택하고 멤버 한 명을 야외로 보내시겠습니까? 일단 제 배신 안 했을 것 같아. 아... 아... 나만 해도 돼, 저래요. 네. 네, 어떻게 계속 하시겠습니까? 김선호! 아니요,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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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, 아니요. 너, nada. 너, 이해 어떻게 하star지? 한번 보러 è wiz지? 뭐지?